최근 영국 축구계가 새로운 유망주의 등장으로 떠들썩해졌습니다. 주인공은 바로 16세의 마이키 무어, 토트넘 역사상 최연수로 프리미어리그 무대를 밟은 2000제 소년은 해리 케인의 후계자라 불리며 영국 축구의 미래를 밝혀줄 존재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어는 예상을 뒤엎고 해리 케인이 아닌 손흥민을 자신의 롤모델로 선택했습니다. 이에 대해 영국의 유명 스포츠 매체 풋볼 런던은 토트넘의 원더키드 마이키 무어가 배우는 선배들의 교훈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무어가 왜 손흥민을 선택했는지 그리고 손흥민이 어떻게 무어에게 영향을 미쳤는지를 상세히 다뤘습니다. 이 소식은 영국 현지 뿐만 아니라 전세계 축구 팬들 사이에서 큰 화제를 모으며 그들의 관계에 대한 궁금증을 증폭시켰습니다. 지금 바로 플래시TV에서 이 뜨거운 이야기의 전말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마이키 무어 2007년생의 젊은 축구 천재는 이미 잉글랜드와 토트넘의 미래를 짊어질 최고의 유망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의 눈부신 재능과 무한한 잠재력은 축구 전문가들과 팬들 사이에서 심심치 않게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6살의 어린 나이에 토트넘 1군 훈련에 참가하게 된 것은 그의 뛰어난 실력이 빠르게 인정받았기 때문입니다. 2024년 5월 무어는 프리미어리그 데뷔전을 맨시티와의 경기에서 치르며 경기장의 거친 템포 속에서도 자신만의 리듬을 찾아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경기 후 그는 처음엔 마치 피파 게임을 실제로 하는 것 같아 어려웠지만 손흥민 선배가 경기장 밖에서 지켜보고 있다는 생각을 하니 긴장이 풀리고 자연스럽게 경기에 몰입할 수 있었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또한 손흥민이 경기 전 그에게 한 말 넌 충분히 잘할 수 있어 그냥 평소처럼 해는 무어에게 큰 자신감을 심어주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손흥민의 조언과 격려는 젊은 무어에게 큰 힘이 되어 그의 데뷔전을 빛나게 만들었습니다. 영국 축구계는 손흥민과 마이키 무어 사이에 특별한 유대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무어는 손흥민을 오랫동안 자신의 롤모델로 삼아왔으며 경기장에서 득점을 할 때마다 손흥민의 유명한 찰칵 세레모니를 따라하는 모습으로 그의 존경심을 표현해왔죠. 이 세레모니는 특히 영국에서 큰 화제가 되었는데 그 주목받는 순간은 17세 이하 토트넘 팀이 프리미어 리그 결승전에서 뛰었던 때였습니다. 경기는 초반부터 험난했으며 토트넘은 선제 실점을 허용하고 말았습니다. 경기장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가라앉았고 선수들 사이의 감정은 과열되어 몇 차례의 충돌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경기의 흐름이 험악해진 가운데 마이키 무어는 차갑고도 결정적인 순간의 진가를 발휘했습니다. 상대 수비진이 거미줄처럼 촘촘히 짜여진 페널티 박스 안에서 무어는 그야말로 예술적인 돌파를 선보였습니다. 그의 빠른 발롤림은 수비수들을 하나 둘 제치며 골문으로 향했고 결국 환상적인 동점골을 성공시키며 경기의 판도를 뒤집었습니다. 골을 넣은 직후 그는 손흥민의 찰칵 세레모니를 따라하며 경기장에 모인 모든 이들에게 자신의 롤모델에 대한 존경심을 드러냈습니다. 이 드라마틱한 순간은 팀의 사기를 즉각적으로 끌어올렸고 토트넘은 이후 경기에서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마이키 무어의 선제골 이후 팀은 연이어 골을 추가하며 상대를 압도했고 경기는 5대1로 대승을 거두며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날의 승리는 단순한 경기 이상의 의미를 가졌습니다. 토트넘은 우승컵을 들어 올리며 무어의 찰칵 세레모니가 팀의 사기와 연대감을 높이는 상징적인 행동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영국 매체 풋볼 런던에 따르면 마이키 무어가 토트넘 1군에 합류하기까지의 여정은 결코 순탄치 않았습니다. 유 17팀을 우승으로 이끈 그의 활약은 유럽 축구계의 이목을 집중시켰고 지난 여름 토트넘은 그와의 첫 프로 계약을 성사시켜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는 토트넘에게 큰 성과로 평가되었는데 여러 프리미어리그 빅클럽들이 무어를 영입하려는 노력이 치열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무어의 선택은 다른 어떤 제안보다도 토트넘과의 계약이었습니다. 무어는 계약 시 인터뷰에서 손흥민이 자신의 성장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손흥민 선수를 보며 자랐고 그의 경기를 보는 것만으로도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다. 손흥민 선수와 함께 토트넘에서 뛰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무어가 토트넘에서의 미래를 그리며 손흥민처럼 위대한 선수가 되겠다는 꿈을 키워가는 중요한 발판이 되었습니다. 손흥민의 프리미어리그에서의 눈부신 성과는 그를 단순한 스타 플레이어를 넘어서 팀의 미래를 이끌어갈 젊은 선수들에게 롤모델로 자리매김하게 했습니다. 마이키 무어 역시 손흥민의 영향을 받아 자신의 꿈을 펼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어의 일군 준비 과정은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그는 심각한 부상을 겪으며 여러 번의 시련을 맞이했고 그런 그를 가장 지지하고 격려해준 사람은 바로 손흥민이었습니다. 손흥민은 무어가 부상해서 회복하고 다시 경기장에 설 수 있도록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며 정신적으로 그를 지탱해 주었습니다. 그의 조언은 무어에게 큰 힘이 되었고 그 덕분에 무어는 재활 과정을 헤쳐나가며 다시 한 번 그라운드를 밟을 수 있었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무어는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다시 한 번 축구에 전념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받았습니다. 손흥민의 지원은 마이키 무어가 일군팀에 합류하는 데 큰 동기를 부여했습니다. 손흥민의 따뜻한 배려와 지속적인 격려는 무어에게 큰 힘이 되었고 그는 재활에 전념하여 실력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무어는 토트넘에서의 첫 일군 무대에 발을 디딜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고 이는 토트넘 역사상 최연소 프리미어리그 데뷔라는 놀라운 기록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영국 매체들 사이에서도 크게 주목받았습니다. 특히 시즌 종료 후 토트넘의 주장 손흥민이 전한 연설은 많은 이들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손흥민은 연설에서 마이키 무어를 포함한 모든 팀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며 특히 무어의 노력과 헌신을 칭찬했습니다. 그는 우리 팀의 젊은 선수들이 열심히 훈련하고 경기에 임하는 모습을 보며 많은 영감을 받았다고 말하며 무어를 모범적인 예로 들어 그의 성장과 잠재력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손흥민의 발언은 팀 내에서 어린 선수들의 성장을 지원하고 그들과의 긴밀한 소통을 추구하는 그의 리더십 스타일을 잘 드러냈습니다. 이러한 리더십은 팀 전체의 분위기와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특히 잉글랜드 최고의 유망주로 꼽히는 마이키 무어 같은 젊은 선수들에게는 더욱 큰 동기 부여가 되었습니다. 다른 영국 매체들도 손흥민이 마이키 무어의 잠재력을 높이 평가한 사실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데일리메일은 손흥민의 발언이 단순한 칭찬을 넘어 무어를 잉글랜드 축구의 미래로 지목한 것과 같다고 해석했습니다. 이는 손흥민이 세계적인 스타로서의 위치를 활용하여 무어 같은 젊은 선수가 국제적인 무대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지원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영국의 유명 신분 가디언도 손흥민이 마이키 무어를 특별히 언급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 매체는 손흥민이 자신의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무어의 재능을 정확히 알아보고 그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더 나아가 이러한 멘토링이 마이키 무어가 잉글랜드 축구의 차세대 스타로 자리매김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가디언은 손흥민의 조언과 격려가 무어에게 어떻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상세히 다루면서 이것이 단순한 칭찬을 넘어서 무어의 경력 개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손흥민이 무어를 특별히 언급한 것이 무어의 성장과 성공에 대한 확신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해석하며 이는 무어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발전할 수 있는 강력한 동기를 제공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손흥민의 지원과 격려는 마이키 무어와 같은 젊은 선수들이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큰 무대에서 성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반응이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한 매체는 마이키 무어가 잉글랜드 축구의 전설인 해리 케인 대신 손흥민을 롤모델로 선택한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무어는 잉글랜드 축구의 미래인데 해리 케인을 뛰어넘어 손흥민을 본받고자 하는 그의 선택이 과연 바람직한가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러한 의문은 일부에서 무어의 선택이 전통적인 국적 감정에 반하는 것으로 보고 불편함을 표현하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축구 전문가들과 대다수의 팬들은 이러한 비판에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무어가 누구를 롤모델로 선택하는지는 순전히 개인의 자유이며 손흥민은 프리미어리그에서 그의 실력을 충분히 입증한 세계적인 스타다. 그의 프로페셔널한 자세와 인성은 모든 젊은 선수들에게 본보기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많은 팬들은 손흥민을 롤모델로 선택한 것이 무어의 성장에 오히려 더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을 나타냈습니다. SNS 상에서도 마이키 무어의 선택에 대한 논란이 뜨거웠습니다. 많은 팬들은 축구에는 국적이 없다, 무어가 케인이 아닌 손흥민을 선택한 것을 가지고 질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의견을 표현하며 무어의 결정을 지지하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축구 전문가들과 팬들의 의검처럼 무어가 손흥민을 롤모델로 선택한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손흥민은 국적과 종목을 초월하여 전세계 스포츠 팬들에게 귀감이 되는 선수로 인정받고 있으며 그의 경기장 안팎에서 보여주는 모범적인 행동은 많은 젊은 선수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무어 역시 손흥민의 이러한 면모에 주목하여 그를 자신의 롤모델로 삼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무어의 선택은 단순히 개인적인 선호를 넘어서 그가 세계 무대에서 성공적인 경력을 쌓아가는 데 중요한 발판을 마련해 줄 것입니다. 무어의 이야기는 축구를 사랑하는 모든 이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며 그의 앞날에 대한 기대감을 더욱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지지는 저희 채널을 더욱 성장시키는 원동력이 됩니다. 이상 플래시TV였습니다.